엠 하나 둘 셋 얍 얍 우유 아 1 2 3 2 1 2 3 양세 프라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운 라면 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을 거에요 안그래도 매운건데 청양고추 넣어 먹으면 정말 맵겠죠? 아아 일단은 청양고추를 불 불 켜까요? 아 불 켜 어저께 저희 한잔하고 해장하는겁니다 열라면에 청양고추 몇개 다 넣을거지 이거?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 청양고추를 한번 씻어 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얍! 오! 자 그리고 이제 라면을 넣으면 봉지를 뜯어야겠죠? 하나 둘 셋 얍! 오! 신기하죠? 자 이제 물이 끓으면 제가 라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해볼까? 자 물아 빨리 끓어라 하나 둘 셋 얍! 오! 금덩이방이네 신기하죠? 물이 끓으니까 건덩이 숲을 넣어볼게 하나 둘 셋 얍! 어! 누구야 봐? 더 놀라게 되네 자 이번엔 숲을 넣어볼게 하나 둘 셋 얍! 없어 다 넣었어 누가 봐? 자 이제 라면을 넣어볼게 하나 둘 셋 얍! 아이쿠 실수를 했네 숲의 봉지 비켜라 하나 둘 셋 얍! 아이쿠 이제 씻어오면 돼 그릇에 한개다 갖고와? 어 그냥 접시에다 갖고오면 돼 빨리 갖고와 그분은? 내가 하나 쓰면 너 놀라? 응 하나 둘 셋 얍! 오! 오! 얍! 뜯어 다 뜯어놔 어 씨끄란다 빼놓고 예 여기 하나로 일렬을 세워놓을게 응? 일렬을 세워놓을게 응 저 다 먹겠다 먹을 수 있을까? 밥을 안 먹을거지? 빨리 먹을 수 있어 배고프지 배고프지 해장이 필요해 열려면 오랜만에 먹는다 응 그래 그렇게 이쁘게 빈 봉지 그리고 빈 봉지 치우고 건더기숲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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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더기숲으로 딱 놔둬 아 그냥 그렇게 한군데다 모아놔 그냥 굿샷하지 말고 그렇지 그 뿌질하게 더러운거 치우고 분류할 필요없어 그냥 더러운거만 치우고 그렇지 옳지 그렇지 굿샷 깜짝 놀래? 응 하나 둘 셋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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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얍! 얍! 이번엔 두개를 같이 넣어볼게 하나 둘 얍! 내가 넣는거야 하나 둘 셋 얍! 얍! 자 이번엔 놀래야지 넣는거를 응 하나 둘 셋 얍! 어? 누구나봐?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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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둬야 된다니까 편집이 안되지 오늘 간을 봐볼게 하나 둘 셋 얍! 넣어 탈탈 넣어 탈탈 넣어 얍! 제가 나뭇을 탈탈 넣을게 하나 둘 셋 얍! 없어 다 넣었어 얍! 얍! 뭐해 세개 이렇게 응 얍! 그리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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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스포 봉지 있지? 어 그거를 넣으려고 해봐 이거를? 하나 둘 셋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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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! 실수를 했네 쇠젓가락 소리가 너무 크다고 했잖아 나무젓가락을 준비할게 하나 둘 셋 얍! 얍! 나무젓가락을 갖고와 으흠! 거기 있지? 여기다 꽂아 이거 치워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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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너무 맵겠는데? 괜찮아 해장이 이렇게 해야돼 이게 다 속도 은~~하게 풀리지 은~~하게 어! 스무 개! 딱 스무 개다! 어 느낌 좋다 먹으면 먹을 수 계속 맵겠네 이 그릇을 치워보려 저것에다가 끝에다 냈죠? 하나 둘 셋 얍! 자 이번엔 저 그릇을 싱크대로 옮겨볼게 하나 둘 셋 얍! 아 정말! 어차피 이거 안 나와! 하나 둘 셋 얍! 아니 싱크대로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다 익었잖아 꺼! 불 꺼! 자 제가 가져와볼게 하나 둘 셋 얍!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먹다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 느낌이 아 진짜 오랜만에 많이 맵다 근데 오랜만에 제대로 먹네 그래 치팅데이 이거 치워 치워 이거 치워 하나 둘 셋 얍! 어 내가 찍게! 아 늦었어 내가 만둘로 없앴어 하 청양고추 너무 매운거야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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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속 뒤집어지는 건데 이건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이거 해장자 이거지? 와 진짜 와 와 건물 대박 와 맵다 와 역시 이게 인위적인 매운맛은 약간 좀 어우 야 이거 맵다 맛없는데 이거는 맛있어 청양고추를 와 맛있다 와 매운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겠어 음 와 와 야 이거 가끔 해먹을만한데? 응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응 와 와 와 맵다 청양고추가 지금 제대로 걸려서 지금 와 너무 좋은데? remind 딱 하 crop 옅 mü 이소 아 와 와 오 맛있네 엽떡 최고면만 받으리자 좋아 아 스트레스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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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맵다 진짜 맵다 와 참 맵다 이거 맵다 와 정말 와 젓가락도 못하게 써있냐 와 고추 꺼져 으아아아아 으아악 이거 리액션이 안 나올 수가 없네 이 때문에 막판에서 소리가 계속 줄여있네 아 너무 매워 어 너무 매운데 어 얼굴 정정이야 나 좀 눈 떨려봐 으아아 물 좀 먹어야겠다 어지러워 아 우유 먹을래 나먼저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얍 얍 이씨 여기다 꽂아줘 여기다 꽂아줘 얍 아이쿠 아 나 못 먹겠어 야 클리어 하자 이어 먹은 김에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다 끝이야 아 좀 더 힘내야 돼 와 이거 아니야 정말 맵겠죠 와 너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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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꺼져 야 아 아 마지막만 해결해 내가 다 먹었어 괜찮은데 내 생일 먹었어 와 땀 한방울이 난다 우리 아동도 다 먹었어 마지막 자 건배 와 이거 안되겠다 형 형 국물이 안 먹어 먹고 있어 같이 한 두 젓가락 세 젓가락까지 대기게 됐거든? 그때부터 이후로 확 올라오네 어디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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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열라면 혼났다 후 이제 이걸 설거지를 해볼게 하나 둘 셋 약 아이쿠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설거지는 내가 하게 됐네 네 헤헤 헤 헤 헤 헤